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매일신문 영상이 있습니다. 대구 메르스 첫 확진 환자인 공무원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서 남구청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구 메르스 첫 확진 환자인 공무원 K씨의 향후 거취를 두고 대구 남구청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씨 상태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K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워낙 높았던 탓에 정상 복귀시키는 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첫 메르스 확진자인 K씨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대중 목욕탕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구청엔 K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의 항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K씨가 모침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고 사후 미신고도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징계 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처신을 잘못한 점이 있는 만큼 여론을 좀 더 수렴해 대구시와 K씨 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당장은 침체된 주민들의 생업이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평사인 K씨가 모침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아멘